자 지금 우리 증시를 보면 기관에 그리고 외국인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죠. 기관의 신용 털기 작업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증시는 지금 계속 언더슈팅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더슈팅이 계속 지속 중인데 이 언더슈팅이 언제쯤 마무리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더 밀겠다 그러면 다 추가적으로 아마도 밑으로 밀릴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한 번씩 양털깎기가 진행이 되는데 아주 심하게 깎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이런 하락폭하고 우리 증시의 하락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이 종목들 주가의 하락폭을 보면은 다른 나라의 주가 하락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밑으로 크게 밀리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북한 사살 부분 이런 소식이 나온 게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더 크게 밀어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입니다. 그 부분이 악재긴 하죠. 악재긴 하지만 단계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꺾여주겠죠. 그러나 저런 부분 가지고 안되겠다.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을 해야겠다. 또는 미사일을 한번 쏴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총싸움을 좀 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보면 인위적인 하락이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계속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위치를 보면은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최근의 하락폭을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폭을 보면 오르기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 내려가는 추세 그런 힘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엄청나게 크게 꺾여서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 분위기면 상당히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분위기죠.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분위기로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의 이런 하락폭으로 최근에 우리 증시의 하락폭을 보면은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나라들과 밸런스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의 하락폭은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훨씬 더 큰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반등하는 힘도 다른 나라 대비 더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 번씩 크게 하락시킬 때 보면은 정말 겁이 날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을 시키죠. 급격하게 오랫동안 하락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하락하는 이 각도와 이런 힘을 보면은 아주 정말로 겁이 날 정도죠. 아주 겁이 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는 이런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락이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미 증시가 한 3% 하락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밀고 내려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는 좀 과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 기관 쪽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보태고 있죠. 들어왔다가 한 번에 힘을 모아서 밑으로 에네르기파를 쏘듯이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계속 매도로 잡고 있죠. 자 그렇게 외인 기관이 공배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SK케미칼도 보면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해서 내려오죠. 자 근데 외국인들은 보면은 내려올 때 계속해서 이제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보이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제 큰 하락이 나타나는데 계속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렇게 하락해서 급격하게 하락해서 끝까지 밀려 내려와서 이제 주식시장 끝 이런 수준으로 하락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그런 증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크게 끌어내린 상태에서 낮은 가격의 개수 물량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지금 보면 이런 미국 증시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이제 오늘 북한 상황까지 같이 나왔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북한 상황 나오기 전에도 지금 우리 증시는 아주 큰 폭으로 계속 밀렸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틈을 타서 외인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에너리기파를 쏘듯이 이렇게 밀어내리면 언더슈팅이 강하게 나타나죠. 언더슈팅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이렇게 이제 얼마 쓰지 않고 돈을 크게 많이 쓰지 않고 이 비용 대비해서 하락하는 수준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끌어내려 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인 기관이 저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은 올라갈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겁을 먹은 자금들 신용자금들 그리고 미수자금들 그리고 개인들의 이런 공포심 이런 부분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주 겁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돼 버리면 이 물량을 계속 쏟아내게 돼 있습니다. 물량이 계속 쏟아지죠. 이렇게 물량이 계속 쏟아지면서 지금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쪽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해 내려온 게 보면은 며칠 되지 않죠. 한 2주, 3주, 2주 정도 만에 아주 큰 폭으로 많이 내려왔죠. 한 2, 3주 만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대부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계속되는 정기적으로 작업이 되는 양털깎기가 이번에는 상황도 좋지 않죠. 미증시도 크게 내려오고 코로나도 확산이 되고 그러나 이 코로나 확산이라는 부분이 정시를 이렇게까지 크게 끌어내릴만한 그런 부분으로 작용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발목을 당연히 잡겠죠. 발목을 잡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시중에 돈을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다시 회수하는 통화축소 정책 통화축소 정책이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통화량 축소 이런 작업들이겠죠. 그런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증시가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크게 밀려 내려가서 그냥 끝장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이 주식이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의 그런 역할이 가장 크게 단기적으로는 움직이는 거죠. 근데 심리적인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자지우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증시 이런 부분 유럽 코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주가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크게 좀 내려도 된다. 이런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정도가 많이 과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 투자자분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힘들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전부 다 힘들겠죠. 하루에 5%씩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다면 그거는 워렌버핏이죠. 워렌버핏도 아마 불안할 건데 근데 잘 버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아주 힘들지만 잘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죠.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힘들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들면 버티기 힘들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든 간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부분이 지나가기만을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자 이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고 또 내일도 밀고 좀 더 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밀고 밀고 밑으로 밀면 상당히 손절을 하고 싶은 마음 이제 주식을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이 들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 실제로 이제 매도를 내가 하게 되면은 아주 낮은 가격에 내가 매도했다. 여기서 많이 떨어졌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여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매도를 했다 그러면 당장은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더 빠지면 매도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또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뭐 상치고 상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러다가 엄청나게 빠지다가 또 상치고 올라가 버리죠. 또 빠지다가 쭉 올라가 버리죠. 또 빠지다가 올라가 있죠. 쭉 빠지면 올라갑니다. 쭉 빠지면 올라가 버리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주식이죠. 지금은 상당히 세게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부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아주 좀 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신용 물량을 좀 강하게 털어내기 위한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내가 매도를 딱 하고 났을 때 하고 더 하락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락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본다면 이렇게 계속 하락했죠. 이 레고캠 바이오를 좀 보면 여기에서도 한번 올라갔다가 끝도 없이 하락해서 내려죠. 기다리고 기다리라 지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매도하면 이 정도에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도 잘 팔았구나 또 내려가네 내려가네 내야 되죠. 그런데 그러고 이제 난 주식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또 생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보통 매도를 하죠. 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마음이 편한데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이 발생을 하면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는구나 이제 들어가지 하는 마음이 들 때는 한 이 정도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들면은 이제는 시장이 살아나는구나 하고 고점에서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잡게 되면 고점에서 잡고 이제 마음이 편하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상황으로 있다가 또 하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고 이게 일반적인 심리상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부침도 많이 생기고 환위도 생기고 하겠지만 자 이런 부분을 이겨내는 가장 큰 에너지는 뭐냐 그런 동력은 기업에 대한 믿음이겠죠. 이 기업 그리고 진행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시장은 지금 심리적으로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진행하는 부분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의 가치는 향후에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안 좋은 분위기에서 급격한 하락이 이렇게 나타나 버리면 그런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며칠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계속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나려면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죠. 그런 조치가 진행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게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돈을 많이 풀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크게 일어나고 나면 지금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좀 힘든 이런 시기인데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너무 불안해하면서 내가 정말로 지금 팔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불안해하면서 바라볼 필요는 없겠죠. 내가 정말로 이제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팔고 이제는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해도 되겠지만 팔 마음이 난 전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전히 항상 내가 우위에 서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항상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서 이렇게까지 크게 내려온 것도 다 버텨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환위도 맛봤죠. 자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짓눌리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위가 차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뭐 리피싱 하러 간에 어쩌나 이러면서 절망이었죠. 절망. 절망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단기 이때 흐름만 봤을 때는 또 아주 희망으로 꽉 차있었죠. 이런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은 기관과 외인들의 협공으로 상당히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어서 지금 신용이나 미술을 쓴 물량들 상당히 크게 털어내고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장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